잘록한 개미 허리 옛날 옛적 어느 곳에 개미와 메뚜기와 왁새가 사이좋게 살았답니다. 햇빛이 눈부시게 밝고 따뜻한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개미와 메뚜기와 왁새는 나란히 들판으로 나왔습니다. 나락이 누렇게 익은 들길을 걸으며 바람이나 쐬기로 한 것입니다. 올해는 풍년이네, 벼가 저렇게 잘 익었으니 메뚜기가 딴에 점잔을 빼며 말하자 개미와 왁새도 뒤질세라 짐직 거드름을 부렸습니다. 암, 풍년이고 말고 날씨가 워낙 좋았으니까 가뭄도 홍수도 없었잖은가 그렇다마다 내 진작 이런 풍년이 될 줄 알았지 작년에 가뭄으로 그만큼 숙년이 들었으니 올해는 어김없이 풍년이라니까 저것 보게 온 들판이 노란 물결같네 그려 그러나 한낮이 되자 셋은 무척 배가 고팠습니다. 아무리 점잔을 빼고 거드름을 부리려고 해도 배가 고픈 것만은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거 배가 출출하네, 벌써 점심때가 지났나 봐 왁새가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네, 금강산도식 구경이라는데 이러나 저러나 점심은 먹어야지 메뚜기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자 워낙 부지런한 개미가 염려 말게 밥은 내가 어떻게 마련해 볼 테니까 하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세, 그러면 반찬은 우리가 구해오지 왁새가 말했습니다. 개미는 혼자서 밥을 구하러 가고 왁새와 메뚜기는 또 반찬을 구하려고 서로 헤어졌습니다. 개미는 길섭해 숨어있다 들길로 밥광주리를 이고 가는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러자 개미는 살그머니 아주머니의 발등으로 기어올라가 다리를 꽉 물어버렸습니다. 순간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 아 따가워! 하고 소스라치며 그만 밥광주리를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밥그릇이 깨지며 여기저기에 하얀 쌀밥이 쏟아졌습니다. 개미는 기뻐서 소리치며 글쌀밥을 물어다 놓고 왁새와 메뚜기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쩐 까닭인지 한참 뒤에 왁새만 혼자서 메기를 한 마리 물고 돌아왔습니다. 아니 메뚜기는 어디로 가고 혼자서 돌아오는가? 개미가 놀라 물었습니다. 말 말게 메뚜기 그 친구 참 허풍쟁이되? 왁새가 기가 막히다는 듯 말했지요. 왜? 글쎄 내 말 좀 들어보게 둘이서 반찬을 구하려고 내까로 가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데 냇물 속에서 고기가 뛰어오르고 나니까 메뚜기 그 친구가 대뜸 그 고기를 잡아오겠다고 냇물 속으로 벌짝 뛰어들어가지 않겠나? 그런데 그거 참 한 번 그렇게 볼짝 뛴박질을 해 들어가고 난 뒤로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야 말이지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 나 혼자서 이 메기를 잡아 돌아왔네 자네가 기다릴 것을 생각하니 마냥 그렇게 있을 수도 없더라니까 자 배가 몹시 고프니 우리끼리 이 메기를 반찬해서 점심이나 드세 내가 요리를 할 테니까 기다리게 왁새는 이렇게 말하며 부리로 메기의 배를 땄습니다 순간 메기의 배 안에서 갑자기 메뚜기가 폴딱 뛰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냥 기쁨에 넘쳐 두 앞발로 이마를 찰싹 쐬어 넘기며 이 메기는 내가 먼저 잡은 걸세 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 바람에 메뚜기는 그만 이마가 홀랑 벗겨져 맨들맨들해져 버렸습니다 그 말을 듣자 왁새는 성이 나서 입이 뾰족해진 채 뭐 어쩌고 어째 남이 일껏 잡아온 고기를 자네가 먼저 잡았다니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는가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메뚜기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이 메기의 뱃속에 뛰어 들어갔는데 자네가 무슨 상관인가 하고 맞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개미는 곁에서 그만 갑자기 하하하 하고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외뚜기는 이마가 홀랑 벗겨지고 왁새는 주둥이가 뾰족해진 채 서로 자기가 옳다고 성이 나서 싸우는 꼴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미도 거기서 너무 허리를 잡고 웃어대는 바람에 그만 허리가 잘록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메뚜기의 이마가 맨들맨들해지고 왁새의 부리는 창날처럼 뾰족해지고 개미의 허리도 잘록해졌다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아는 일이랍니다 원숭이에게 속은 개 옛날 옛적에 햇빛은 밝고 바람은 솔솔 부는 어느 날 개와 원숭이가 의족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개는 난데없이 길가에 떨어진 인절미 한 조각을 줍고 원숭이는 감시를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숭이는 워낙 꽤보라 여보게 자네의 감시가 어떤 것인지 아는가 하고 깨를 깨었습니다 개가 주운 떡이 무척 탐이 났던 것입니다 글쎄 그냥 감시 아닌가 개가 어리둥자래서 물었어요 어허 이 감시는 여느 것과는 다르다네 자네가 만일 이 감시를 자네 집들에 심어 놓는다면 사나흘만 지나도 감나무가 쑥쑥 자라나서 감이 지천으로 달린다네 그러면 금방 빨갛게 익은 감을 실컷 따서 먹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 그 떡과 감시를 바꾸세 좋도록 하게 떡보다는 홍시가 훨씬 더 맛있으니까 어리숙한 개는 얼른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원숭이에게 깜빡 속은 줄도 모르고 당장 감시와 떡을 바꾸고 말았습니다 원숭이는 신바람이 나서 쪼르르 나무 위로 올라가 혼자서 그 떡을 야금야금 먹으며 이 바보야 감시를 이제 심어서 언제 감을 다 먹는단 말이냐 하고 눈 아래 개를 내려다보고 놀려댔습니다 개는 그때서야 비로소 원숭이에게 속은 줄을 알게 되었지요 그러나 암만 후회를 해봐도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개는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와 뜰에 그 감시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시가 기적처럼 눈 깜빡할 사이에 눈 깜빡할 사이에 쑥쑥 자라나더니 여름이 되자 풋감이 지천으로 열리고 가을 서리를 맞을 때는 하나같이 빨갛게 익었습니다 밑에서 바라보기만 해도 절로 군침이 돌 지경이었지요 그러나 개는 그 감나무 위로 기어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 빨간 감대를 하나 둘 따먹고 싶은 심정은 간절했으나 나무가 워낙 높이 자라서 도저히 그곳까지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개는 안타까워 아 네 감 하고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원숭이가 나타나 어허 여보게 자네는 아무 염려 말게 내가 저 홍시를 다 따줄 테니까 말일세 하고 너스리를 쳤습니다 그러더니 원숭이는 당장의 감나무 위로 올라가 잘 익은 홍시를 하나 둘 골라 따서는 혼자서만 냠냠거리며 먹었습니다 여보게 자네만 그러지 말고 어서 내게도 홍시를 좀 따주게 개는 안타까워 안절부절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원숭이는 눈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여전히 저 혼자서 따먹을 줄밖에 몰랐지요 개는 화가 나서 발을 동동 구르며 내 홍시를 왜 자네만 잡고 먹는가 어서 내게도 한 개 따주지 못해 하고 금방 감나무 위로 기어 오를 듯이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원숭이는 성가신 듯 딴딴한 생감을 하났다 개를 겨냥해 내던졌습니다 개는 그 생감에 맞아 그만 죽고 말았어요 개에게는 어린 새끼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미개 옆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새끼개는 앙앙하고 죽은 어미개를 부둥켜 안고 슬피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갑자기 절구통이 하나 나타나 왜 그렇게 슬피우니 하고 물었습니다 새끼개는 울먹거리며 원숭이가 한 짓을 죄다 말해주었어요 그러자 절구통은 오냐 울지 마라 내가 원수를 갚아줄 테니까 아무 염려 말아라 하고 새끼 개를 달랬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지붕 위로 올라가 숨었어요 그래도 새끼개는 여전히 앙앙 울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난데없이 알밤이 한 톨 대굴대굴 굴러왔습니다 너 왜 그렇게 슬피우니 알밤이 물었습니다 새끼개는 알밤에게도 모든 것을 죄다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알밤도 염려마 내가 원수를 갚아주마 하고 방 안에 있는 화루 안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하지만 새끼개는 그래도 슬픔이 가시지 않아 자꾸 훌쩍거렸습니다 그러자 그때 또 어디서 벌이 한 마리 웽 하고 날아와 왜 우니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 하고 물었습니다 새끼개는 벌에게도 모든 것을 죄다 말해주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울지마 내가 꼭 원수를 갚아줄게 벌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부엌 안으로 날아가 물동이 물동이 안에 숨었습니다 한편 감나무 위에서 저 혼자 홍시를 실컷 따먹은 원숭이는 비로소 밑으로 내려와 어 추워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네 하고 중얼거리며 개의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화루가에 앉아 불을 쬐려는데 벼랑감 불에 단 알밤이 탁 튀어나와 원숭이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아 뜨거 원숭이는 깜짝 놀라 비명을 내지르며 불이 났게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물동이의 물로 얼굴을 씻으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또 물동이 안에서 갑자기 벌이 웽 하고 나타나 원숭이의 콧등을 쏘았습니다 아따거 원숭이는 혼이 나서 갈팡질팡 바깥으로 뛰쳐나왔어요 그러나 그곳에서는 또 그때를 노린 절구통이 지붕위에서 우르르 쾅쾅 굴러떨어져 원숭이를 덮쳤습니다 원숭이는 끝내 그 절구통에 깔려 죽고 말았답니다 가난한 농부와 노루 아주 오랜 옛날입니다 어떤 가난한 농부가 고향에서 살기가 어려워 아무도 살지 않는 허허 벌판을 찾아가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황무지를 갈아서 심은 메밀을 추수할 때였어요 넓은 들판에 메밀을 베어놓고 그것을 타작하는데 노루 한 마리가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잡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노루였어요 메밀 타작하는 도리깨로 확 휘둘러 잡아버릴까 하다가 노루의 가느스름한 눈이 하도 애처로워서 그냥 놔두었지요 그런데 노루는 무언가 사정하는 듯한 눈으로 농부를 바라보다가 옆에 수북히 쌓아놓은 메밀 집더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얼마 뒤에 어떤 포수가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노루 못 봤소 당신 노루라니요 내가 잡은 노루를 놓쳐버렸소 글쎄요 노루는 그림자도 못 봤습니다 일하던 농부는 사냥꾼의 말에는 관심도 없다는 듯 하던 일을 계속 했습니다 그렇게 사냥꾼이 지나가버리자 메밀 집더미 속에 숨어있던 노루가 나와서는 앞다리를 꿇고는 자꾸 머리를 조아렸어요 처음에는 저놈이 무슨 흉내를 내는가 생각했으나 그게 바로 자기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는 걸 알고 농부가 빙긋이 웃으며 답례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던 그 노루가 이번에는 돌이 깨지라는 그에게 다가오더니 옷자락을 물고 끌었습니다 농부는 일손을 놓고 노루가 끄는 대로 따라갔어요 가다가 좀 지체하면 노루가 다시 끌고 그렇게 하여 노루의 뒤를 따라 농부는 무작정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한없이 가던 노루는 한곳에 이르자 빙빙 돌면서 발로 무엇인가 열심히 그리는 것이었어요 한참이나 그렇게 돌던 노루가 걸음을 멈추고 농부를 바라보았습니다 농부는 노루가 그려놓은 것을 가만히 살펴보았어요 그것은 바로 집 모양의 그림이었습니다 농부는 그 순간 무언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 이곳에 집을 지으라는 뜻이구나 노루는 다시 몇 번 고개를 주웍거리고는 멀리 가버렸습니다 농부는 살림을 모두 갖고 노루가 가르쳐준 곳으로 가서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 후 농부는 신기하게도 하는 일마다 모두 잘되었어요 가난했던 농부는 얼마 후에 아주 부자가 되었습니다 노루가 정해준 곳이 바로 명당 이었던 것이랍니다 소를 진상하는 일 옛날에 가령 양장이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제주도 가령 마을 사람으로 그래도 능하였을 뿐 아니라 기지도 뛰어났습니다 그는 서울 출입을 자주 하였는데 서울 사람들에게서 섬 사람이라고 모욕을 당할 때마다 반드시 보복을 하곤 하였습니다 그는 성균관에서 글 공부를 하였는데 글로나 말로나 여러 서울 선비들을 앞질렀기 때문에 서울 선비들에게는 그가 아니꼬 존재였어요 어느 날 양장이가 없을 때 여러 선비들이 의논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저 똑똑한 척하는 섬놈을 골탕 먹일까 궁리하다가 묘안을 짜냈습니다 그들은 양장이가 늘 앉는 자리에 마루를 떼어내고 그 위에 방석만 덮어두어 그를 마루 밑으로 떨어지게 하려고 하였어요 밖에 나갔던 양장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와서는 늘 자기가 앉던 자리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러자 풀썩 하니 자리에서 빠져 마루 밑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모여 앉아 그 광경을 보던 여러 선비들이 배꼽을 쥐고 웃어댔습니다 그때였어요 제 아버지를 장사 지내면서 상재들은 울지도 않고 웃기만 하는 거냐 마루 밑으로 빠진 그는 웃는 여러 선비를 향해 크게 꾸짖었습니다 선비들은 웃음을 그치고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너희놈들은 명색이 선비들이라고 하면서 돌아가신 부친을 묻는 예의도 모르느냐 서울놈들은 다 그렇게 예의범절에 어두우냐 어리둥절하고 있는 선비들을 향해 그는 다시 꾸짖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무덤에 묻히게 되었으니 너희들은 상재로서 마땅히 고글하여야 할 게 아니냐 너희들은 다 내 아들인 것이야 그제야 선비들은 그의 말뜻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양장이를 골려주려 했던 그들이 모두 양장이의 아들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에 선비들은 아연실색하고 말았습니다 이놈들아 어서 곡소리를 내어라 마루 구덩이에서 다시 양장이는 큰 소리로 선비들을 꾸짖었습니다 선비들은 더 할 말이 없었어요 결국 놀려주려던 그들은 모두 양장이의 아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양장이가 어느 해에 서울에 서울에 갔다 돌아오다가 전라 가명에서 제주에서 올라온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고향 사람이라 반가운 김에 서로 인사를 나누고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나누던 중에 양장이는 그의 사정을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에는 나라의 물건을 진상하는 일이 어려웠어요 제주도에서는 소나 말을 전라 가명을 통해서 서울로 진상했습니다 진상 물품을 모으는 일도 그랬지만 물건을 바치는 일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는 바로 검은 소를 상감에게 진상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왔으면서도 진상이 잘 안 되어 지금껏 돌아가지도 못하고 노자는 다 떨어져서 사정이 어렵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왜 진상이 잘 안 된다는 거요 얘기를 듣고 양장이가 그 연휴를 묻자 무슨 큰 이유도 없는데 내일 오라 내일 오라 하면서 받아주질 않으니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돈이라도 있으면 좀 갖다 줄 텐데 이제 노잣돈도 없으니 소라도 팔아먹고 죽든지 살든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한탄하였지요 듣고 보니 딱 했습니다 양장이도 진상하는 내 딸은 관리들의 횡포를 약간은 들어 알고 있었지만 듣고 보니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하니 화가 났어요 어떻게 하면 진상도 원만하게 하고 그 감사까지 골탕을 먹일 수 있을까 생각하였습니다 그저 죽은 척 하고 내일 한 번만 더 가서 사정을 해보시오 그렇게 해도 안되면 소를 팔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시오 양장이는 우선 이렇게 위로하였습니다 진상하러 온 사람은 다음날 다시 소들을 끌고 가서 간청하였어요 전라 전라감사는 비스듬히 자리에 기댄 채로 아래와서 허리를 굽히고 있는 자를 힐끗 내려다보는데 지금 나리께서 바빠 받을 수 없으니 내일 와요 하고 호방이 말했습니다 그는 할 수 없이 다시 돌아와서 그 사연을 양장이에게 모두 말하였지요 다음날은 양장이가 직접 소를 물고 가명으로 갔습니다 나라에서 쓸 소를 진상하러 제주에서 왔으니 감사는 나와서 얼른 받으시오 양장이는 들어가면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나졸들이 속으로는 웃으면서도 어제까지 매일 드나들던 자가 아니고 호령까지 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친구 봐라 진상이 잘 안되니까 이제는 근소리까지 치네 아니 미친 거 아닌가 미칠만도 하지 이제 어떡할 거야 소를 팔고 도망을 치든지 밭을 팔아 뇌물을 쓰든지 해야지 진상을 한두 번 해봤나 왜 다 알면서 처음부터 좀 잘할 일이지 그러나 양장이는 그들이 떠드는 소리에는 마음을 쓰지 않고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라의 진상할 소를 대령하였으니 감사는 나와 받으시오 아닌 밤의 홍두깨식으로 왠 초라한 선비가 나타나서 큰소리 치는가 하고 감사가 내다봤습니다 귀찮아하는 표장이 역력했어요 이때였습니다 감사는 그 행태가 뭐요 우리가 상감께 소를 진상하려 하는데 그 물품을 받는 신하의 태도가 아니 되었소 향을 피우고 의간을 정제한 후 받아야 된다는 건 어느 관리라도 아는 바요 그게 올바른 예의가 아니오 양장이는 감사를 넌지시 바라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가사는 그 말을 듣고서는 얼굴빛이 싹 변하였어요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보통으로 보아 넘길 사람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 같은 신하에게는 상감께 바칠 소를 대신 바칠 수 없소 나는 이 사실을 조정해 아뢰어야겠소 양장이는 소를 몰고 나오려 하였습니다 여보시오 뭘 그리 하시오 몰고 온 손은 그냥 두고 가시오 감사의 눈치를 살피던 호방이 달려 나와서 양장이에게 말했습니다 이놈 어디서 하던 버릇 아랫놈이 어디다 대고 상감께 바칠 물건에 대해 함부로 나불거리느냐 감사가 나와서 사정을 해도 안 될 일인데 양장이는 이렇게 꼬집고 소를 몰고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다리자니 가명에서 정갈이 왔어요 지난번에는 분수를 모르는 아랫것들이 물리친 모양인데 다시 갖고 오면 예를 갖추어 받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양장이는 듣질 않았어요 한 사흘만 기다리다가 바치도록 해요 그때도 늦지는 않으니 마음 푹 놓고 있으시오 양장이는 진상소를 갖고 온 사람에게 여유있게 말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명에서는 매일 사람을 보내어 소를 진상하여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노자에 보태어 쓰라고 돈까지 마련하여 사람을 보내곤 했지요 그러나 양장이는 고개를 좌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놈들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아야 돼요 그래야 다음부터 소를 진상하는 일이 쉬워지지요 그러면서 사흘을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매일 사람이 와서 간청하였지요 사흘째 되던 날 소를 몰고 가명으로 갔습니다 나 감사했다고 한 처지를 생각하여 이번에는 그냥 바치고 가지만 다음부터 이러면 우리는 바로 서울로 올라가 상감께 사실대로 아래고 직접 바칠 생각이오 양장이는 못 이기는 척하고 소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나오는데 노자에 보태어 쓰라고 호방이 옆전구러미까지 건네주는 것이 아닌가요? 두 사람은 그 옆전을 가지고 며칠을 푹 쉬고는 의기양양하게 돌아왔습니다 그 후부터는 전라 가명에 소를 진상하는 게 아주 쉬워졌다고 합니다 닭과 이삭 아주 오랜 옛날에는 보리가 한 이삭에 한 500알 가량이나 달려있었다고 합니다 보리가 노랗게 익으면 한 이삭만 훑어도 한 움큼이 되고도 남을 정도였지요 그러니까 보리농사만 지어도 베불리 잘 살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주머니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보리밭에 김을 매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밭둑 옆에 도랑을 건너뛰다가 잘못해서 아이가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물을 흠뻑 뒤집어 쓰고 울부짖자 아주머니는 제빨리 아이를 껴안고 밭둑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엉겁결에 보리삭을 마구 뜯어 아이의 몸에 묻은 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것에 본 하느님은 매우 화가 났지요 공교롭게도 하느님은 그때 막 하늘에서 내려와 땅 위를 이리저리 다니고 있던 잠이었습니다 어허 저런 고얀 노릇이 있나 양식으로 삼아야 할 보리를 마구 뜯어 아이의 몸을 닦다니 사람이란 보리를 먹을 자격이 없구나 이제부터는 보리삭에 보리알이 달리지 않게 하겠노라 하느님이 꾸짖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깜짝 놀라 하느님 앞에 모여들어 빌었습니다 하느님 죽을 죄를 지었으니 한 번만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하느님은 좀처럼 노여움이 풀리지 않아 아니 되느니라 입으로 들어가야 할 곡식을 그렇게 다루고도 어찌 용서를 바라는가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서서 예, 옳은 말씀이 옵나이다 저희들은 워낙 큰 죄를 지었으니 백번 굶주려도 마땅하오나 하지만 아무 죄도 없는 닭은 어찌하오리까 보리가 없으면 닭도 굶어 죽게 될 터인데 닭을 죽게 하시겠나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하느님은 비로소 닭을 죽게 해서야 되겠는가 그러면 닭이 먹고 살 만큼만 보리알이 달리도록 하겠노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대로 그 뒤부터 보리이삭에는 보리알이 오륙십알 가량밖에 달리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폭포와 효자 옛날 어느 동네에 한 농부가 살았는데 결혼을 한 지 십여 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어 무척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부부는 밤이면 밤마다 천재연이라는 폭포에 찾아와서 깨끗하고 맑은 물에 목욕한 후 정성을 다하여 하늘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 부부가 그 반반한 바윗돌 위에 무릎을 꿇고 지성으로 하늘에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지 두어 달 후에 부인은 아기를 가졌습니다 부부는 하늘에 하늘에 감사하면서 기뻐하였지요 열 달 후에 부인이 옥동자를 낳았습니다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 서당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 부모들의 자식에 대한 기대도 사모 크지 않을 수 없었지요 그 아이는 재주가 비상하여 천자문에서 사서삼경에 이르기까지 남보다도 빨리 깨쳤을 뿐 아니라 행실이 얌전하고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여 그의 부모는 물론 이웃마을에서도 칭송이 자자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불행한 일이 닥쳐왔어요 그가 열일곱 되던 해에 아버지가 이름도 모를 병으로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청년이 된 아이는 책을 던져놓고 아버지의 관을 부여잡고 통곡하였습니다 장사를 지낸 후에도 그는 아버지 묘 옆에 운막을 짓고 죄인처럼 삼년을 지내다가 삼년상을 지낸 후에야 내려와 다시 글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나이 스물두 살 되던 해에 그는 큰 뜻을 품고 서울로 올라가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불행히도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낙심하지 않고 자기 글이 모자랐다고 생각하고는 내려와서 다시 글 읽기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다시 그에게 생각하지 못한 불행이 뒤따랐습니다 그의 어머니마저 병으로 몸져 눕더니 그만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과거에도 낙방하고 이제 어머니까지 이 지경이 되다니요 그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세상이나 하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어머니 병 간호에 정성을 다하였지요 온 마음을 다 바쳐 어머니를 간호한다면 하늘도 어머니의 병을 꼭 고쳐주시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글공부를 그만두고 오직 어머니 병 간호에만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는 동의 트기 전부터 천재현으로 나아가 맑은 물 소리를 들으면서 바위 위에 꿇어 앉아서 하늘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천지신명님 제 죄에 대한 벌은 제게 내려주시고 제 어머니 병환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세상에 대한 욕심과 헛된 영화에 눈이 어두워 그의 공부를 헛되이 한 것을 이제 깨달았사오니 저에게 벌을 내려주시옵고 제 어머니에게서 병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러한 그의 기도는 끝날 줄을 몰랐습니다 열흘이 지나고 세모날이 지나도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낮에는 정성으로 어머니의 병간호를 하면서 효험이 있다는 약은 백리를 걸어가서도 구해다 드리고 새벽이면 이 천재현 폭포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드리기를 눈이 오나 비바람이 몰아치나 하루도 쉬지 않고 3년을 계속했습니다 눈발이 휘날리고 살을 가르는 매운 바람이 부는 이른 새벽 이었어요 청년은 여느 날처럼 그 차가운 바윗돌 위에 꿇어 엎드려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바람과 눈이 먹고 사방이 조용해지면서 눈앞에 무슨 빛이 번쩍하였습니다 하도 이상하여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멀리 하늘에서 이상한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더니 그 구름 속에서 낯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특하다 너의 그 갸륵한 정성이 바로 내 어머니를 구할 것이다 청년은 혹시 꿈이 아닌가 하고 눈을 비볐습니다 틀림없이 생시였어요 더구나 무릎 아래 찬 기운을 느끼고서는 꿈이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그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고개를 들렀습니다 내 정성이 하도 갸륵하여 내가 내 어미의 병을 낫게 하겠노라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내 호심을 본받아 세상의 풍습을 아름답게 이루길 바라노라 이는 내가 과거를 보고 벼슬을 하여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보다 더욱 소중한 일이니라 청년은 금성을 들으면서 다시 눈을 감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느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그러하오면 모든 것을 하느님 뜻대로 하겠나이다 다시 다시 말한다 너는 이제 글에만 뜻을 두지 말고 그 글을 직접 행하는 일에 마음과 몸을 바쳐라 아는 일은 쉬우나 행하는 일은 어려우니라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 아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된다 백성을 못살게 굴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실로 나쁜 관리가 되는 것은 오히려 세상을 더 어지럽히는 죄까지 범하게 되는 것이니라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말이 청년의 뼛속 깊이 세며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너와 하직하고 하늘로 가노라 내 말을 명심하고 세상에서 옳은 일을 하도록 하여라 말이 끝나자마자 다시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차차 그 찬란한 빛이 쓰러지더니 잠시 후에는 전과 같이 눈바람이 몰아치는 추운 날씨로 변하였습니다 청년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까 들었던 그 소리와 하늘이 환하게 빛나던 일들을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 이게 어찌 된 일이 옵니까 아들은 어머니를 부여잡고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글쎄다 어쩐지 일어나고 싶더라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그렇게 몸이 가볍고 마음이 상쾌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앞에 무엇이 번쩍하고 빛이 지나가는 것 같더니 이상하게 손으로 눈을 쓸어보고 싶더구나 그러더니 앞이 환하게 보이는 게 아니겠니 꼭 오랜 잠에서 깨어난 기분이다 어머니는 어디 멀리 나갔다가 돌아와서 이야기하는 도로 말하였습니다 청년은 아까 그 천재연 폭포 앞에서 들었던 목소리가 생각났어요 어머니 이는 하느님이 우리를 도우신 것입니다 제게 큰일을 하도록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청년은 아까 들었던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말씀드리고 이제부터 그 공부를 그만두고 자기의 할 일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 너는 바로 하늘이 준 자식이다 그 천재연 폭포에 가서 하늘의 기도를 들여서 너를 얻었으니 너는 마땅히 하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그로부터 청년은 과거를 보려던 그 공부를 그만두고 스스로 착한 일을 찾아 하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남이 싫어하는 일을 혼자 하고 아이들이나 글 모르는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어려운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고 심지어는 사소한 싸움에까지 끼어들어 화해를 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어떤 때는 바보와 같이 어떤 때는 성남 말과 같이 일이 뛰고 절이 뛰면서 부지런히 살아나갔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누구나 그를 따르게 되었답니다 용이 되지 못한 한 서귀포 앞바다에 섭섬이란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은 정방폭포 동쪽 보목리 앞에 있는데 열대성 식물이 많이 자라는 섬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섬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내려옵니다 아주 오랫낸 날 이 섬에는 큰 뱀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뱀은 용이 되는 것이 소원 이었어요 그래서 뱀은 매달 정월 초월 초월 날과 여드렛 날이면 용이 되게 해달라고 용왕에게 기도를 드리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 드리기를 3년 그러던 그러던 어느 날 용왕이 그 기도를 듣고 응답 하였습니다 용왕이 뱀 앞에 나타나서는 내 정성이 하도 기특하여 내가 이제 너를 용이 되도록 해주겠다 하자 뱀은 기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는 자기의 기도를 이제야 들어주는가 하고 즐거워 하였지요 내가 내가 저기 섭섬과 그 동쪽에 있는 지귀섬 사이에 구슬을 숨겨두겠다 내가 그것을 찾아내기만 하면 바로 용이 될 수 있다 용왕은 뱀에게 용이 되는 비결을 은밀하게 알려주고는 바다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부터 뱀은 용왕이 숨겨둔 귀중한 구슬을 찾으려고 두 섬 사이 바다 밑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뱀으로서는 실로 어려운 일이었어요 바다 밑을 샅샅이 뒤졌으나 끝내 구슬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뱀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구슬을 찾았습니다 그러기를 백년 그러나 뱀은 낙심하지 않고 구슬을 찾기 위하여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끝내 찾지 못했지요 뱀은 원통하고 지쳐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 후부터 비가 내리려고 하면 섭섬에는 늘 짙은 안개가 끼곤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은 뱀의 혼이 안개가 되어 그 섭섬 꼭대기에 서리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하였습니다 용이 되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 하니 지금도 비가 내리려면 그 섭섬 위에 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재산을 잃은 집안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집안이 있었습니다 원시 성을 가진 이 집안은 마을 맨 안쪽에 큰 기와집을 짓고 매우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그 집은 매우 웅장하였고 첨하마다 풍경이 달려 있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그 풍경 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져 지나가던 사람들의 발걸음까지 멈추게 하였습니다 하루는 지나가던 목사가 이 집에 들렀습니다 풍경 소리를 따라 들어왔는데 살펴보니 평민이 사는 집으로는 너무나 웅장하였어요 집을 바라보던 목사는 마음이 뒤틀렸습니다 당장 집을 헐어버리라고 호령하고 싶었으나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참 집이 훌륭합니다 혹 이 집에 이름이 안 붙어 있는지요 목사는 집이 훌륭함에 감탄하며 아주 점잖고 공손하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예 뭐 보잘것없는 제 집에 대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부끄럽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저희 여덟 형제를 두셨는데 그래서인지 팔룡당 이라 불러온 줄 나옵니다 집주인은 아주 공손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하였습니다 마음속에는 어떤 오만함이 서려있는 투였어요 그가 아무리 목사라고 하지만 자기 재산을 따르겠느냐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집주인의 속마음을 목사도 느꼈습니다 더구나 여덟 아들을 두었다 하여 감히 용자를 써서 집 이름을 붙인 것도 괘씸하기 그지없었어요 발룡당이라 집 이름 치고는 매우 훌륭합니다만 목사는 말끝을 채 맺지 않고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습니다 집주인은 바짝 긴장하였습니다 아까는 오만한 마음으로 의젓하게 말하였지만은 목사의 표정을 보니 마음이 어수선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이 온지 혹시 잘못된 점이라도 주인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였음을 눈치챈 목사는 속으로 옳았구나 하였습니다 그만하면 자기가 능히 저 큰 집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예 집 이름은 훌륭합니다만 일반 백성의 집 이름으로는 너무 센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목사는 말끝을 맺지 아니하고 안타깝다는 얼굴로 주인을 바라보고는 자리를 뜨려 하였습니다 사또 나을이 이왕 말씀을 꺼내신 김에 적당한 집 이름을 하나 마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인은 목사의 말을 듣자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용자는 우리 같은 백성들에게는 너무 과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는 이번에는 집주인의 얼굴을 아주 정면으로 바라보며 추궁하듯 물었습니다 목사 자신의 신분으로도 그런 글자를 써서 집 이름을 지을 수 없다는 말은 왕이 아니면 그런 집 이름을 쓸 수 없다는 것을 내비쳤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주인은 갑자기 송구스러운 마음이 되어 몸둘바를 모르고 쩔쩔 메었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용자를 뱀사로 바꾸십시오 목사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이미 주인은 목사의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어요 알겠습니다 주인은 곧 집 이름을 팔사당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집의 이름을 바꾼 지 불과 한 달 만에 집안에 큰일이 계속 일어나면서 집안이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못 가서 그 많은 재산이 모두 없어지고 집안이 게울어지더니 아주 망해버렸지요 모두가 이름을 바꾼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한탄했답니다 힘의 장사인 종 옛날에 김씨 집안에 논한이라는 힘의 장사인 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는 일도 잘하였지만 배가 하도 컸기 때문에 생전 배부르게 밥을 먹어보지 못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어느 늦가을 늦가을 이었어요 주인집에서는 겨울에 소에게 먹일 꼴을 걷어들이지 못하여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워낙 마소가 많아 겨울에 먹일 꼴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날씨는 차차 추워지고 일꾼은 모자라는데 꼴을 베어두었다가 묶어서 낯가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큰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걱정하는 걸 본 논한이는 점심이나 한 쉰 사람 먹을 걸 준비하면 내가 일꾼을 빌려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하고 주인에게 말하였습니다 늦가을이 워낙 바쁜 철이어서 삭셀 주고도 일꾼을 얻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가 내일 점심을 준비시킬 테니 오늘 저녁에 가서 일꾼을 빌리도록 하여라 논한이는 걱정 말라고 장담을 하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웃 마을에 가서 일꾼을 빌리려는 것이었어요 다음날 새벽에 논한이는 일찍 집을 나가면서 내가 일꾼 데리고 가서 일을 하고 있을 테니 점심이나 틀림없이 해와야 합니다 하고 주인에게 신신당부 하고는 먼저 밭으로 나갔습니다 한낮이 되기 전에 주인집에서는 점심을 마련하여 여러 여종들에게 잔뜩 지워 꼴밭으로 내보냈습니다 점심을 짊어진 여종들이 밭 가까이에 이르렀으나 일하는 일꾼들은 볼 수가 없었어요 밭에 이르러 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일했던 흔적도 없었어요 논하니만 밭 구석에서 활개를 펴고 코를 골며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찌 된 일이요 이렇게 잠만 자다니 주인에게 혼 좀 놔봐야 겠소 종들은 놀랍고 기가 막혀서 이렇게 엄포를 놓았지요 자던 논하니는 눈을 비벼 쓸고 힐끔 쳐다보더니 원 걱정도 많지 짐을 짓 놈이 땅을 찾는 거야 그 점심이나 놔두고 어서들 가시오 라고 한마디 하고는 다시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며 자는 것입니다 종들은 그냥 돌아와서는 주인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 얼마 있다가 주인은 하도 이상하여 그 꼴밭으로 나가보았습니다 논하니가 거짓말할 작자가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밭 가까이 이르렀을 때였어요 멀리 꼴밭 바로 위 하늘에서 독소리 몇 마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했어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하고 생각하면서 밭에 이르렀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어느 사이엔지 이미 꼬름 말끔히 베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그것을 묶어 낯가리를 만들려고 논하니는 두 손으로 몇 단씩 집어서 가운데로 던지고 있었어요 독소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보인 것은 바로 그가 묶어서 내던지는 꼴묶음들 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여종들이 준비해간 쉰 사람분의 점심을 혼자 몽땅 먹어치운 일이었습니다 주인은 그때서야 논하니의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먹성도 알았지요 그런데 그때부터 더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일은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 김씨 집안에서는 도저히 그의 배를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부자인 의규리 김씨 집안에서도 별 도리가 없었지요 그래서 그래서 결국 논하니를 내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집에서 나온 논하니가 바로 안덕면 창천리 강 별장 내 집으로 간 막산이라는 이야기도 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월에 따라 강산도 변하듯 옛날 이야기도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변해가기도 합니다 나라에서 나라로 전해지며 각 문화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시대에 맞게 변형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속에 깃든 조상들의 지혜와 삶의 의미는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재미와 지혜와 감동까지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오늘도 편안한 삼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